소호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저작물 김훈총화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와 그가 젊었을 적 인연을 맺었던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을 수가 없는 남녀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 토요일과 내일 일요일 두 번에 나누어서 탑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박문수가 젊은 시절에 외삼촌이 진주고울의 원으로 임명되자 책방으로 따라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어떤 기생을 만났는데 그만 홀딱 빠져버렸다.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기로 손가락 걸고 굳게 맹세하였다. 어느 날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비웃고 있었다. 저 여자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얼굴이 못생겨서 여태 음양이 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더라. 누군가 저 급수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적선하는 셈이니 틀림없이 천지신명이 그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야. 창밖으로 내다보니 결코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급수비 한 사람이 물동이를이고 걸어가고 있었다. 비웃는 인간들의 말을 들었을까 아마 들었겠지. 다부지고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완강한 그만큼 외롭고도 슬프고 쓸쓸했다. 생각이라고는 없는 인간들의 쓰잘데없는 짓거리에 그만 화가 난 박문수는 그날 밤 그녀를 불러서는 같이 저녁을 먹었다.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박문수는 그녀를 하늘에서 갓 내려온 선녀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대하였다. 자다가 이상한 느낌의 눈을 떴는데 권려가 일어나 앉아서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쓰다듬고 있었다. 내쳐 모른 척하고 그녀의 손길에 얼굴을 맡기고 누워있으려니 가슴 한편이 약간 아려왔다. 그 뒤 박문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과거 시험을 보고 내외직을 전전하고 나니 어원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해 박문수가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 진주로 내려갔다. 가슴은 예전에 정을 주고 지냈던 기생이 집을 찾아가서는 거지 행세를 하면서 밥을 구걸하였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노파 하나가 나오더니 박문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네. 무엇이 희한하단 말이요? 자네의 얼굴 모습이 전에 잠시 여기와 있던 책방도령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그런다네. 내가 그 책방도령이요. 노파는 깜짝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도련님이 이렇게 거지가 돼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쨌거나 제 방에 들어가 밥이나 드시고 가시요. 박문수가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서 기생의 안부를 물었다. 딸은 지금 어디 있어? 노파가 불을 지펴 밥을 하면서 대답하였다. 사또 수청을 들고 있었지요. 사또가 얼마나 총애하는지 동원에 붙잡혀서는 통 나오지를 못한다오. 말끝에 호련 신발끈은 소리가 나더니 그 기생이 들어와 부엌으로 갔다. 노파가 반색하며 말하였다. 애야 한양산은 예전 책방도령이 왔구나. 언제 이곳에 왔다오? 무슨 일로 왔답디까? 차린 꼴이 너무 불쌍하더라. 찌그러진 갓에 떨어진 옷을 입은 꼴이 갈데없는 상거지더라. 그리댄 곡절을 물었더니 외갓집에서 쫓겨났다더라. 여기저기 빌어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구나. 내 생각에는 진주가 예전에 머물던 곳이라 아전들과 낫도 있고 하니 동푼이나 얻을까 해서 온 것 같다. 노파의 말을 들은 기생이 벌컥 화를 냈다. 어머니도 참 그런 말을 뭐하러 나한테 하오? 너를 보려고 왔다더라. 기왕에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아라. 만난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소.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일이 병마절도사의 생신이라 고울원들이 많이 모여 촉성로에서 한바탕 잔치를 벌인답니다. 우리더러 옷을 잘 차려입으라는 분부가 지엄하다오. 장롱 안에 새로 지은 치마저고리가 있으니 어머니가 좀 꺼내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내가 들어가서 가져가거라. 기생은 어쩔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상판대기에 암상이 가득 돋은 얼굴이었다. 화가 난 얼굴로 박문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니 장롱을 열어 옷을 꺼내고는 본체만체 나가버렸다. 박문수가 기생의 어미를 불러 말하였다. 주인이 이렇듯 살살맞으니 오래 머물 수가 없군요. 나는 가오. 노파가 그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철이 없어 사리를 모르는 기생아이를 뭐라고 나무라겠어. 밥이 거의 다 됐으니 잠시 앉아 욕이나 하고 가시오. 먹고 싶지 않소이다. 박문수는 기생집을 나와 급수비를 찾아갔다. 그 여인은 아직도 관청에서 물깃는 일을 하고 있었다.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박문수를 보자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긴가민가하고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참말로 이상하다. 어째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고 놀리느냐. 손님 모습이 전에 이곳에 있던 책방나리와 너무 닮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책방 도령이면 어쩔 셈이냐. 여인은 물동이를 땅에 내려놓더니 박문수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하였다. 도련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째서 이런 꼴을 하고 계십니까. 저의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같이 가입시다. 박문수가 따라가 보니 두억 한짜리 오두막이었다. 방에 들어가 앉자마자 닭돈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지가 된 까닭을 물었다. 박문수는 조금 전에 기생어미에게 대답했던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어째서 이처럼 가난해지셨단 말입니까. 신누는 도련님이 크게 되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지경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오늘은 우리 집에 주무시소. 그녀는 낡은 옷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명주옷 한 벌을 내주며 갈아입으라고 하였다. 이 옷은 어디서 난 것이냐. 이건 신누가 몇 년 동안 물을 길어 풍뿐히 모아 마련한 옷입니다. 품값을 모아두었다가 명주를 사서 남의 손을 빌려 옷을 지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생전에 만나게 되면 이 옷으로 도련님에 대한 저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의 눈뿌리가 화끈하였으나 사양하며 말하였다. 내가 오늘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여기 왔는데 이제 갑자기 새 옷을 입으면 남들이 괴이하게 여기고 의아해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입을 것이니 우선 넣어 두어라. 그녀는 곧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 준비를 하였다. 조금 지나자 부엌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소리가 나더니 곧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문수가 괴이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대체 무슨 일로 이소란이냐. 별일 아닙니다. 제가 도련님이 가신 뒤로 신주를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저 도련님이 잘 되기만을 빌었습니다. 만약 귀신이 영엄하다면 서방님께서 어찌 이 지경에 이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성단에 놓았던 그릇들을 다 깨버리고 신주를 불살라버렸습니다. 박문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저녁을 차려오자 달게 먹고 급수비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은 내일 일요일 아침 10시에 올리겠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책방은 고울원의 비서일을 맡아보던 사람입니다. 관제에는 없는데 사사로이 임용하였다고 하는군요. 급수비는 물을 깃고 자벽을 하던 관비입니다. 기생보다 신분이 낮았으나 가무장에 나아가서는 기생과 같이 행세하였다고 하는군요. 상판대기는 얼굴을 속대게 이르는 말입니다. 암상은 심술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샘을 잘 내는 마음 또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지성은 신불에게 지성으로 비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기문총화가 모본입니다. 김동욱 교수가 번역한 기문총화에서 한 꼭지, 의리의 여인에게 상을 내린 어사 방문수를 빌렸습니다. 또 조선시대문인 인매등 여러분이 저술하고 북한의 국문학자 김세민이 옮긴 책 4시의 아내에서 한 꼭지, 암행어사 방문수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간송미술관의 그림 한 점, 천년의 멋, 진주에서 관광사진 여러 점, 그리고 문화유산채널에서 진주촉성루 사진도 빌렸습니다. 일간 경기의 기사인 어사방문수의 거짓골, 다음 블로그 달빛과 바위에서 송시협이 그린 금강산선여그림도 빌렸습니다. 다음 블로그 물의 나라에서 정화수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소소한 퀄트에서 명주옷 사진, 역사채널 권경률에서 사진 한 장, 그리고 한솔방송미술센터의 조선시대 역할별 이상에서 사진 한 장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조영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북한화가인 송시협의 그림도 한 점 빌렸습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에서 사진 몇 장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